유일한cip이 아예 김치 아예 나 씻어 이거 데리고 죽겠어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accessibility 표시의 접근성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바로 보이는 롯에 있고요 창구가 낮은 거 이렇게 땡큐 원래 티켓머신은 이런 높이인데요 사실 이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는 더 낮은 티켓 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딱 장애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있어 이것도 신세계구만 아 써있네 리얼 윌프스트 뒷바퀴부터 들어가라고 와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는 건가 봐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메고 두 곳이나 있어요 여기 정사로 있다 집어여 여기 정사로 있다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다 있어요. 안내문. 귀여워. 여기 4시까지. 4시까지. 이런데 마켓. I have one more question. Is there any chair for toilets? When taking a shower, I need a chair. 여기 너무 좋다. 이게 거리에 엄청 많아. 이건 와스토아트인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빠집 우리 어디 가는거에요? 간단하게 먹으러? 좋아 좋아. 아빠는 파워제이이구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파워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녕. 아빠가 잃어버리게 될거야. 아빠가 잃어버리게 될거야. 그럼 남숙제도 비하가 되겠지.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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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녀 냄새. 고기. 고기. 약간 만두 같은 걸 이렇게. 밖에서 튀긴 그런 느낌인가? 만두 속을 넣고 빵을 구운. 튀긴 느낌? 맛있어. 아직도 안 먹었어요. 고기 만두를 즐기는 김태균씨. 잘 먹는다. 난 당연히 여긴 못 가겠네. 생각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잘 어울리게 써있어요. 여기 이렇게 뭔가 잘 어울리게 써있어요. 소원이 뭐 했건가요? 10만. 어? 10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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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무원 분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시고. 어딘가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옆으로 도착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깜짝아. 깜짝아. 와 미끄러졌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뭐입니다. improv 정보관이요. 하얀 가방에 seminary. 갑자기 울면서 잘 죽는 거에요. 그렇게. ohne게. 이런 Cham.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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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제날 아침입니다. 아빠 지금 어디로 가죠? 일단 카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가서 네 그렇답니다. 이 중에 한번 버스 가는 거를 이 정도면 보고 보는 것처럼 대만 버스는 다 소상버스예요. 진짜 여기 서 있는 건 다 소상버스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나 진짜 맨날 헤매. 서울교통공사 반성하세요. 당신들 반성할 게 너무 많아. 휠체어사람들이 우선 설 수 있는 공간이라도 공간을 먼저 지정해놓으면 거기 있는 비상인들이 자기가 좀 피해 주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문이 훨씬 늦게 낮추는 것 같아. 애미! 애미! 어묵! 점점 멘트! 또 멘트! 오이! 이제 로그인 마이콘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처음에... 시작! 시작! 아! 오케이. 아! 오! 오~~ 아주 어르신 아주 어르신 조이가 여기를 가기를 걱정한 거였는데 너무 잘 되어있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유지한 길이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찾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마이갓 너무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랩몬요 이거 안 보였어요 이게 뭔가 재료고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지면 다 박물관 오면 유리벽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와우 어? 아빠가 좀 잡아줘야겠다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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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유파베베베 이거 랩떼베 이는 크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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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430원 400원 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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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